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이런 분들의 핸드폰을 함부로 만지거나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 큰 범죄입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플을 깔기도 해 추적 앱이 또 있거든요 이걸 깔아놓으면 알 수가 있어요 어디 가는지 얘가 어디 모텔에 있구나 어디 호텔에 있구나 얘가 지금 어디 술집에 있구나 어느 동네에 있구나 이러면서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건 큰 범죄입니다 실제로 남편 폰에다가 이 앱을 설치했다가 징역을 선고받은 마누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 불륜 증거 잡으려고 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다가 징역형 받은 아내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했던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약간 좀 집행유예는 좀 싸게 받은 거긴 한데 일단 좀 빨간 줄 심하게 받았네요 남편 B씨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 아니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되데 형님들 50대도 저런 집착이 있어? 그 상인한테? 내가 여기에 있는 형님들 얘기 들어보면 다 얘기하는 게 뭐 별을 봐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리고 뭐 남편 마누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큰 뭐 그런 걸 이게 느껴지진 않았거든 내가 주말에 또 약속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도 우리 유부남 멤버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뭐 따로따로 사는 거야 뭐 이러는데 저런 50대의 저런 집착 저런 열정이 생기는 거야? 굉장히 그 굉장히 남편을 사랑한 아낸가? 좀 의문이네요 그것도 어떻게 50대 아주머니가 어떻게 앱을 또 알아가지고 그걸 또 깔았대 대단하신 분이네 대단한 분이셔 여러분들 절대로 저런 거 까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범죄야 범죄 그래서 뭐 저런 걸로 알아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불리해질 수가 있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런 것보다는 애초에 저처럼 장가를 가지 마 시집을 가지 마 깔끔하게 그냥 혼자 살아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진짜로 하루 종일 집에 둘이 같이 같이 붙어서 살아 그냥 마누라랑 남편이랑 어디 가도 같이 가는 거야 그냥 계속 아주 지겨울 정도로 그러고도 견딜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살던지 아니면 뭐 그냥 결혼하고 그냥 우리 각방 쓰지 결혼하자마자 각방이야 굳이 같이 침대 쓰지 말지 그리고 이제 피로할 때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그렇게 잠시 합방 이후에 또 따로 자고 이런 식의 정확하게 나눠진 생활을 하던지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저런 행위 저렇게 의심하고 이럴 거면 부부 생활이 되겠어 이거 아 50대도 여자다 그래요 아 정직하게 살면 된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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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정직하게 살려면은 과거에 자기가 만났던 남자 얘기 다 해야 되고 자기가 나이트 가서 몇 명의 부킹과 했는지 어 그래서 번호를 몇 번 줬는지 거기서 남자들이랑 게임을 해가지고 뭐 뽀뽀를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정직할 수 있는 거냐 어 근데 나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근데 상대방은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 근데 상대방은 어 나 나이트 한 몇 번 가봤는데 이러면 또 머리끄댕이 잡고 또 싸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진실이라는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하얀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들 예를 들면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여자들한테 네 아가씨 예쁜데 번호 좀 주세요 이랬을 때 항상 뭐 뺀지를 맞았다는지 뭐 싸대기를 맞았다 이런 거짓말들 이런 게 이제 하얀 거짓말이지 왜냐 여러분들과 내가 좀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니까 실제로는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바로 번호 주고 명함 주고 이랬던 그런 저의 화려했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니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어 이 새끼 어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러고 쌍욕하고 뭐 그러실까 봐 제가 이런 하얀 거짓말을 세상에 다 진실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적당히 하얀 거짓말도 필요한 거죠 나를 너무 과장하거나 나를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없는 얘기로 나를 허세를 부리기 위한 거짓말들은 어두운 아주 시커먼 시뻘건 거짓말들이지만 자기를 낮추는 이런 거짓말들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나이트 가서 정말 얼마나 뻑구기를 날리고 정말 어 그 멋진 오빠 만나가지고 그때는 내가 결혼까지 생각했지 근데 그 오빠가 내 뒤통수 쳤어 이런 식의 내용까지 진실됐다가는 서로 간에 이제 멀어질 뿐이죠 다음 뉴스 페미니즘에 대한 뉴스입니다 예전에 페미니즘에 긍정적이었던 여자들이 최근에 와서는 피로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페미니즘에 대해 과거 긍정적이었던 여자 대학생들의 인식이 점점점 피로감으로 바뀌어간다는 지표가 발표가 되었다 자 요즘 여자 대학생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절반이 넘는 61.2%가 예전엔 긍정적이었으나 지금은 피로감을 느낀다 예 한 30% 정도만 예 긍정적이라고 하고 10%는 무려 부정적 감정이다 그러니까 이거 답지만 거의 70%가 별로 이제 여자 대학생들을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성들이 느끼는 페미니즘의 인식이 몇 년간 다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야 이게 뭐냐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경제가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기에 있고 그래서 남자들이 좀 돈을 잘 보면 여자들이 조금 페미니즘 사고에 빠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 김대중 이 인간이가 그때가 이제 좋아질 때 아니에요 그때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여성가족부가 이제 설쳐대고 무슨 호주제 폐지하고 막 이혼하면은 재산 반으로 나누자 이러다가 이제 국민연금도 반으로 나눈다 이러고 이제 남자들은 연락에 뜯기게 되는 거야 이게 경제 호황기에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돈 벌고 여자는 뭐 이득 보고 뭐 여자한테 백 사주고 뭐 데이트 비용 내주고 뭐 이러면서 만났던 그런 데에서 이 페미니즘이 꿈틀거렸다면 지금은 이제 경제가 하반기에 와 있으니까 이게 이게 그게 안 돼 여자들이 꿈꾸던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여자들도 아예 시집을 가거나 뭐 남자 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독립적으로 돼야 될 수밖에 없고 남자들도 자기 하나 감수하기도 힘든데 내가 뭐 여자에까지 내가 먹여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식들이 안 맞기 때문에 여자들도 이제 의식들이 바뀌기 시작한다 페미니즘이 오히려 여자에 대한 기피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여자들에 대한 뭘 이해 또는 여자들에 대한 어떤 왜곡된 그런 선입견 편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남자들 입장에서는 페미니스트다 이러면 아예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난 아예 여대생들은 웬만하면 아예 안 만나 어디세요 이러면 어디 여대 이러면 안 만나 남자시네 이러고 머리긴 남자 취급해야지 괜히 거기서 뭐 예쁘세요 이래다가 귀싸대기 맞지 아름다우세요 귀싸대기 맞지 귀여우세요 귀싸대기 맞지 남자같은 생각하고 귀싸대기 맞지 이 뭐 어디 장단에 맞출 수가 없어 얘네들은 이 페미니스트 애들은 우리가 장단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얘네들한테는 뭐 아무 말도 아무 말도 아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여성혐오야 얘네들을 그냥 바라봐도 여성혐오야 그냥 예쁘다고 해도 여성혐오야 남자같다고 해도 여성혐오야 여자같아도 여성혐오야 그냥 사람같아도 여성혐오야 뭐 말하면 그냥 귀싸대기야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예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이러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확실히 어떤 남자들의 이런 공동의식들이 어떤 여성들의 의식도 여성들의 의식과 함께 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 아주 좋은 현상 같아요 그렇지 아내가 여자고 어머니가 여자고 딸이 여자인데 다 정치적인 거지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부장제를 문제 삼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이게 이제 남자들한테 덤팅이를 지우는 거잖아요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가부장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거예요 왜 여자가 집안일을 하고 왜 여자가 돋방 육아하고 뭐 왜 여자가 살림을 하고 왜 여자는 항상 설거지를 하고 밥을 차리고 왜 그러는 거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자들한테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하라 이러면서 여성할당죄를 얘기를 하고 뭐 여자도 이제 대표가 되자 여자도 뭘 하자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예를 들으면 뭐 노가다라던가 뭐 전봇대 위에 타고 전기선을 교체한다던가 이런 일에 여성할당죄를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어? 이런 거 이런 거 없어서 이제 모순점이 있고 가부장제 싫다는 애들이 지 엄마한테는 빨래해줘 밥해줘 설거지해줘 엄마 이거 꿰매줘 엄마 어 애 좀 봐줘 이러면서 지들이야말로 더 가부장적으로 살고 있는 여자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자가 여자를 핍박하는 논리가 돼버린 거야 따지고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차가 오는 차길이 있으면 남자들이 차길 쪽으로 걸어 이것부터가 이미 어? 남자가 목숨을 걸고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목숨을 걸고 하는 아주 위험한 매너 아닙니까 나는 남자도 차에 부딪히면 죽어 근데 굳이 굳이 남자가 왜 차길로 가야 되는 거야?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매너를 지켜온 지난 날들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고마움이 없어 그건 당연한 거냐고 그래놓고 그렇게 보호받았던 여자가 집에 가면 엄마 밥 줘 배고파 어? 어? 남자애가 쌌는데 내가 그냥 잘 보이려고 얼마 안 먹었거든 깨작깨작 됐자 이러고 집에 와서 그냥 밥 비벼 엄마가 차려준 맘바들 엄마가 또 에이그 이것도 먹어 이러고 엄마 장아치도 좀 그냥 처먹처먹 엄마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놓고 지들은 가부장제가 아닌 척하는 그런 모순점들이 이 페미니즘의 문제점이고 이런 것들이 다 들통이 나다 보니까 점점점 여성들이 떠나는 거 아니겠느냐 예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합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를 때는 뭘 해야죠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금리만 인상해서 또 안 돼 왜냐 우리는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 박근혜 정부 말미 때 양적 완화를 했죠 박근혜 정부 말미 때 양적 완화를 해서 어 가장 득본 사람이 누구냐 나야 그때 예 집 사서 득 봤지 개꿀이었지 꿀 빨았지 나는 그때 그때 아무도 집을 안 살 때였는데 내가 가서 어 아주 집값 가지고 후려쳤지 내가 한 2천 2천 정도 후려쳐가지고 어 들어와가지고 그냥 어 지금까지 개꿀 빨고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양적 완화 얘기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절해야 돼 어 난 또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가 했었던 진검다리 대출 맞나 진검다리인가 그것도 받았기 때문에 또 어 완전히 좋았죠 예 디딤돌 대출 알았어 예 진검다리 디딤돌 대출 예 죄송합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 디딤돌 대출 정말로 뭐 하나 그냥 어 뭐 하나만 틀리면 정말 이렇게 저는 물어뜯기입니다 예 내가 이러면서 어 보면은 어 가끔 그런 생각해 뭐 거의 안티 아니야 이건 이 정도면 안티 아닌가 예 이 정도면은 거의 어 팬을 가장한 안티라고 봐야 돼 그거 하나 틀렸다고 그냥 몇 줄을 갖다가 그냥 사람을 들들 벗고 이 새끼야 그게 디딤돌이지 이 새끼야 진검다리냐 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사람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냥 나 그냥 꿈에 나온다 꿈에 나와 야 꿈에서도 헷갈려 근데 꿈에서도 이게 디딤돌이야 진검다리야 진검다리냐 디딤돌이나 그게 그거 진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어 박근혜 정부 덕분에 아주 그 좋게 좋게 예 이렇게 집도 마련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지만 이 양적완화라는 게 뭔지를 꼭 알아야 돼요 양적완화라는 게 우리가 돈을 찍어서 뿌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양적완화 이게 뭡니까 양적완화라는 거는 중앙은행 이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막 찍어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찍어 다리를 만들거나 뭐 아스팔트를 만들거나 어디 길을 뚫거나 뭐 어디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국가가 채권을 찍어요 지들 돈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채권을 찍어도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이자 줄 테니까 너희들 이거 가져가 그리고 돈 줘 이런 건데 그거를 찍자마자 어디서 해? 중앙은행이 다 가져간다는 거야 중앙은행이야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너한테 줄게 이게 양적완화야 양적완화라는 게 무제한 매입이야 채권 무제한 매입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얼마나 신나겠어 뭐 그냥 거의 다 공짜지 뭐 이렇게 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반대로 그럼 양적 긴축은 뭐냐 아 이제 국채 안 받아준다 이거야 은행에서 니들이 알아서 팔아 이러면은 어떻게 국채인데도 이자를 더 줘야 돼 이러면서 이제 또 물가가 바뀌게 되고 아 이게 화폐가 안 돌게 될 수가 있잖아 자 이러면서 전세계 국가가 이제 긴축으로 들어갑니다 음 금리를 올리고 국채를 안 받아줘요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모든 각국들이 마구 올리고 있다 20년 사이에 가장 속도가 빠르게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각국 은행들이 지난 3개월 동안은 무려 60회의 금리 인상을 진행한 것이다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횟수다 아 무서운 거죠 무서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 온 통화 완화책이 코로나 이후 광범위하게 역전되었다 10년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 금리 상황인 전례 없는 최저 수준이어서 이제 반대기에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예 초저금리 시대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과 함께 끝나버렸다 음 자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마구잡아 우리나라도 오르죠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올리고 버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수출해서 좀 이번에 득 좀 보자 일본은 우리들이 돈이 많으니까 버티자 이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일본은 늦게 올릴 것 같고 아마 연말쯤에나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음 자 우리나라는 지금 어 또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재밌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금이자 저축을 늘리는 뭐 이런 이런 이제 그 그 뭐지 저축 방식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3.4%를 와 대단하구만 예 매달 일정액을 넣는 적금에 한꺼번에 뭉칫돈을 묻어넣는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금융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이 이런 상식을 뒤집어 업고 있다 1년 만기 예금 평균금리 저축은행은 2.78이었는데 음 이제 이제 더욱 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리 예금과 적금 금리 역전 현상은 자금 유치 경쟁이 심했다 왜냐 저축은행들은 이 받을 수 있는 이 뭐지 큰 돈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저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금리 1년 정기예금금리로 3% 초반대까지 나왔다 3.4% 그리고 저축은행도 뭐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데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자금이 여러분들 어 억대가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5천만 원 뭐 제한 이런 거는 어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그렇게 나눠서 넣자니 계좌가 엄청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는 힘드니까 대체로 좀 이제 액수를 많이 보장해 주면서 이자를 좀 주는 데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돈이 현금 억대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금해보면 알지만 이게 그 상한이 있어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2. 몇 퍼센트 1.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주잖아 입출금 자유입출금 계좌 같은 경우 근데 얘네들도 한계가 있어 무제한이 아니야 보면은 뭐 5천만 원 이상부터는 0.1% 뭐 이렇게 확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입출금이 돼 2%를 주는데 그 한계가 그 한도가 1억까지 보장해 주는 게 토스야 그렇게 보면은 가장 높은 이자를 주면서도 한도가 높은 계좌는 토스가 지금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 해가 3억까지 3억 원까지 1%를 보장해 주는 데가 케이뱅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낮아 한도가 막혀가지고 한도가 이제 1억 미만으로 이렇게 잡혀있던지 뭐 이렇게 분산해 갖고 하니까 사실 현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머리를 조금 머리가 좀 의미가 없는 거지 여기에는 무려 3.5% 토스 우리나라 거에요 우리나라 거 토스 TOS 우리나라 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얘네는 2%에요 1억까지 그리고 자유입출금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매일매일 이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늘어나는 거를 그러니까 이 토스 같은 경우가 1억 미만 1억 미만이신 분들은 무조건 토스에요 토스 일단은 토스에 넣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내 돈이 1년 동안 난 묶어 놓겠다 이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3. 몇 퍼센트짜리 적금을 넣는 거고 내가 자유입출금 막 자유롭게 그 뭐야 저기 어 뭐냐 저기 어 그 뭐야 신용카드 말고 뭐라고 하지? 형 어 뭐라고 하냐 그거 신용카드 말고 이거 뭐라고 해 그냥 그으면 바로 나가는 거 아 하도 안 썼더니 모른지 모르겠네 예 예 체크카드 그래 그래 체크카드 계좌처럼 이출금이 자유로운 그런 거는 이제 토스를 무조건 쓰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 3.5%까지 나왔습니다 예 1년 만기 연 3.5% 재고 이 정도면은 진짜 어 괜찮네요 음 케이뱅크가 무려 0.7포인트나 파격 인상이 벌었다 어 그래서 1년은 3% 2년은 3.2 3년은 3.5% 까지 그리고 예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게끔 설계를 해놓았다 요런거 요즘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어 수익률이 꽤 높으니까 예 요런 것들 한번 잘 노려갖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 아마 내년까지는 금리가 계속 오를 거니까 어 예 좀 잘 노려보시면은 이렇게 좀 내가 돈을 어 묶어놓을 돈들이다 이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축하신분들이 좀 꿀잼을 누릴 수 있는 예 고런 재미가 있는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 그리고 뭐 이제 그 옛날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상품 자체가 후순이 상품 갔다가 막 팔았다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음 그런게 지금 5천만원이 날아간게 아니라 후순이 상품 그 옛날에 그거 그 장난질한게 많았어 옛날 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와 여기 뭐 이자 많이 내보면 다 후순이야 근데 후순이란 말이 뭔지 모르고 그때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그냥 눈물 뽑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았으니까 어 대충 저런 것들은 예 저런 것들까지는 예 여러분들 괜찮지 우리나라를 허접한다라는 한이니까요 예 하여튼 뭐 저축은행이 좀 불안하다면 이런 지금 케이뱅크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쪽은 아니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은 거 맞습니다 요조 하여튼 목돈을 저축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많은 그런 때가 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쪽에서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 선박족 선박족 유명했는데 안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중공업 애들이 어디 무슨 플랜트 사업하다가 망하고 중국 쪽에서 이제 가격을 후려치게 해가지고 선박을 팔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밀렸어 우리는 기술이 매우 뛰어난 데 반해 아무래도 조금 어떤 판매가가 높았다면 중국은 막 후려치기를 해가지고 팔았는데 얘네들이 2년은 못 간 거야 2년 안에 고장이 나고 막 배가 가라앉고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에게 수주를 맡긴 거예요 외국에 있는 많은 이제 바이어들이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기회가 왔잖아 우리가 워낙 실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 가자 라는데 정작 웃긴 게 뭔지 알아 수주를 받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월 300만 원을 줘도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마자 안 와 예 용접공이 없어 배를 못 만들어 지금 일감이 있는데도 지금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숙련이 다 떠나버리고 외국인 노동자 3년 새 30%가 줄어서 이제 못해 못 만들어 경남 이러니까 이 경상도 쪽 지금 이거 이거 호재인데 경상도에도 사람이 없어도 배를 못 만들어 지금 어 예 납품오래가 늘었는데 공장을 못 돌린다 현장 인력을 구하지 못한 탓이다 외국인 근로자 입구까지 지연되면서 설비 가동은 멈춰버렸다 아이고 24시간 돌려도 모자랍하며 사람은 없고 52시간제 때문에 특근도 못해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다 하청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나왔다 인력 미스매치라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예 그래요 외국인 근로자가 줄었고 어 이 인력난 준소기업 인력난에 그래도 희망이 없던 외국인 근로자 품귀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몸값이 치솟고 있다 용접공 도장공 등 현장 인력이 필요한 조선업계는 내 외국인으로 막론하라고 아예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일감을 반납하는 일까지 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경북에 있는 중소제조업체 마찬가지로 어 일당 15만 원을 주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쓰고 있다 아야 정말 대단하구만 유일한 대안의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 사람은 안 가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안 가니까 지금 그나마 싼 외국인 노동자 쓰겠다는데 그마저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현장 인력난이 쇼크 상태까지 치닫고 있다 우쌉니까 예 몸값까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참 걱정이네 이게 사실 저 경상도 쪽 내가 부산에 놀러 최근에 놀러 갔을 때 아 아주 막 그 이게 막 잘 돼 있더라고 이게 뭐야 배들이 쫙 있고 거기 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 계속 그러더라고 이게 지금 안 된다고 이게 일감이 들어와도 이게 못 돌아간다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모르겠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막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이런 이제 이면이 있었네 아 이게 사람을 지금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일을 구하신다면 한번 이쪽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도 일하면 안 될 건 없지 여자들도 가서 일하면 좋은데 어 안 가니까 문제겠죠 아마 남자들도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이게 용접공이라는 건 어쨌든 뭐 배워야 되는 거고 또 숙련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초보자들은 잘 못 할 테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좀 그 일을 배우고 이런 쪽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지금 인력난이라면 저런 쪽은 몸값이 비싸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여기에 또 즐거운 소식 좀 볼까요 조국 재판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조국 부부 5개월 만에 재판 재개 잔여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이 재판 재개가 된다 5개월 만인데 그래요 재판부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5개월 만에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걸 했는데 다시 바뀌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조국도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아마 지금 후달리겠죠 지금 예 예 검찰은 해당 PC에서 추출한 정보들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하지 말라는 거는 조국에게 유리한 재판이라면 반발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면 검찰의 신청을 기각을 했는데 예 음 검찰이 제안고로 하지 않게 결정하면서 공판은 같은 재판부가 계속 진행하게 됐지만 일단 정권이 바뀌고 뭐 이래저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예